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영원한 행복 생활 참선 입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효 박희승 이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면 이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2600년 전에 시타르타 태자라는 분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태어나서 넓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고통 문제는 여전히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 태자는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영원한 행복의 길은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6년이나 고행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고행이라는 것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구나 결론을 내렸고 또 출가하기 전에는 쾌락을 좀 추구했죠 왜냐하면 왕자였으니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 부인이 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도 여럿이었고 또 자식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쾌락으로도 행복이 되지 않고 또 고행으로도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는 그걸 중단하고는 고요의 명상에 들어서 기록에 의하면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몇 주, 며칠, 몇 주 안에 명상을 통해서 깨달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밖으로 물질이나 밖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닫고 보니까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한 가르침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각자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발은 이해와 안목을 갖춰야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는 선각자 또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선 명상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면 불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프로그램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불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라는 너무나 방대한 가르침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깨달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중도를 말하셨다가 또 팔정도를 말씀하셨다가 또 사성제를 말씀하셨다가 다음에는 또 연기를 말씀하시고 무화를 말씀하시고 산법인을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서는 공을 얘기하니까 이 불교라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한 말씀을 하셔서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라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저 자신도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불교가 무엇이냐 그럴 때는 간단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란 뭐라고요? 이제 정리되죠? 이 불교라는 것은 또 앞으로 누가 묻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가 뭐라고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부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될까요? 부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처는 누구예요? 부처님은 누굴까요? 부처님은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예요 깨달은 이예요 인도말로는 붓다라고 그래요 인도말로는 붓다라고 그러고 이걸 한자로는 불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음사해서 붓다 부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쉽게 풀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누구라고요? 부처가 깨달은 자라는 뜻이란 거죠 그런데 이 부처가 깨달은 자라는 뜻이 다른 종교는 보통 예수나 야외 그러면 고유명사잖아요 절대 고유명사인데 이 부처는 고유명사일까요? 보통명사일까요? 부처 깨달은 자라는 것은 보통명사예요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처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은 누구든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뭘 깨달았느냐는 거죠 뭘 깨달았느냐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내가 가스불을 안 잠그고 나왔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 깨달음일까요? 그걸 깨달음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세려놨고 또 지금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깨달음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지금도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한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도움이 된 것은 성철선임이 설해놓은 101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철선임 101번문에 보니까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당신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과 논설을 다 섭렬해서 성철선임이 100일 동안 법문을 설해놓은 거기에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먼저 설해놓은 것이 초전범륜경이라는 게 있어요 첫 설법이죠 부처님의 깨치고 첫 설법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나는 충도를 깨달은 거라 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 부처님의 여러 가지 깨달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첫째 설법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충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할 때 충도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충도를 깨달았다고 설명을 하니까 대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연기를 말씀하시고 팔정도 사성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것은 충도인데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요? 충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붓다가 깨친 충도를 우리는 이 불교는 이 충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충도가 근본이 돼야 되는데 충도를 언어와 문자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교학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교학 그 다음에 이 충도를 언어와 문자는 필요 없다 내가 마음에서 바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걸 우리가 선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선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걸 마음으로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선 그래서 저는 이 교와 선의 방편을 다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는 생활 속에서 중도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활 참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인 충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낸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충도에 대해서는 팔만대장경이 다 충도를 선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바쁘니까 101번문에 보면 성철선님이 그 액기스를 다 모아놨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01번문을 꼭 보시길 권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대개는 다 성철선 101번문에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액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충도란 무엇인가 수행자들아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의 짓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수행자들아 열애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그러셨어요? 당신이 쾌락과 고행의 양변을 버리고 나는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안 돼요? 경전적 근거로도 우리가 확인이 되고 경전 수많은 경전 중에서 가장 처음 설법인 초전범륜의 근거가 확인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라고요? 중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중도를 모르면 불교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중도를 알고 중도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중도로 살면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쉽죠?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공식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활 참선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그런 안목을 갖추면 우선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도가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라는 것을 학자들이나 또 성철선임은 이걸 중도 대선언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거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나 공자, 맹자, 노자나 예수님이나 알라신 같이 절대적인 그런 무한한 능력 생사를 해탈하는 길을 발견한 거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중도를 깨달았노라 한 말씀을 우리가 중도 대선언이라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쳤노라 이게 이제 중도 대선언이에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중도라는 것을 통해서 깨쳤노라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또 불자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중도를 바로 공부를 해서 중도의 지혜를 밝히면 누구든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발견을 어디서 하느냐 각자 마음 속에서 발견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돈 쓸 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몇 천만 원 들어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강남에 어디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 예쁘게 수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공부예요 자기 마음의 존재 원리가 중도라는 것을 깨치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깨쳤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중도를 체험케 해드리려고 마술을 한 번 부려보려는데 한 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눈을 한 번 감으시고 심호흡을 한 번 해보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같이 TV 앞에서 한 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으시고요 심호흡을 한 번 들으십시오 들으시셨다가 내쉬셨다가 다시 들으시셨다가 내쉬고 내쉬고는 숨을 탁 멈춰보세요 숨을 탁 멈춰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멈추고 호흡을 멈추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았다가 도저히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호흡을 터시고 눈을 뜨십니다 자 한 번 해보세요 눈을 뜨세요 자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반드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마시는 거죠 공기를 마시는데 과학적으로는 그 공기를 뭐라 그러죠 산소라 그러죠 그런데 그 산소를 우리는 반드시 마셔야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산소는 내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산소는 숲이 숲은 뭐예요 지수화풍이라는 자연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누가 만들어요 자연이 만드는데 산소가 없으면 내가 인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이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우주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연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할 독립된 개체 독립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 한 30초 정도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 한순간도 한 호흡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와 자연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나는 자연의 의지에 있는 거고 나라고 할 독립된 개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구나 내가 자연의 의지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중도 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누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영혼이 있는 건 아니죠 또 호흡에 의지해서 음식과 물에 의지해서 존재하니까 연기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걸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기라 그래요 서로 서로 의지해 준대요 따라해 보세요 연기 연기 서로 서로 의지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걸 한문으로 무아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무아 그래서 이 중도 연기 무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나뿐만 아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모든 정신과 물질이 전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연기로 서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죠 이게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자나 또 산스크립트나 이런 아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부처님 말씀이 정리돼 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지 실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보면 인도의 공기나 숲이나 하늘이나 태양이나 우리나라의 태양이나 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깨친 것이다 원리는 어떤 것이냐 이 우주 만물과 내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라고 설명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의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또 나라고 할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도 연기 무하고 이걸 이제 대성불교에 와서는 공이라고 표현해요 공 피어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연기 무하 공이라고 이름은 다양하게 나왔지만은 본질은 뭐냐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본을 중도로 한다 그래서 이 중도를 바로 이해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근본은 뭐다? 중도다 그래서 건강경의 우리가 이제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하고 우리 대성문화권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이 건강경인데요 건강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예요 응당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 속에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이런 양변에 집착하지 않으면 양변을 다 비워버리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그런데 이걸 새길 때 어떤 분은 그 마음을 낸다 그러는데 낸다 그러면 그거는 중도 입장이 아니고 나와 너가 벌어진 양변에서 공부하는 방편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 중도의 입장에서 나는 거예요 왜? 왜 나느냐 내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만 비우면 저절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해민 선임의 베스트셀러 책이 책 제목이 뭐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유명한 책이 있죠 아시죠? 그 책 제목도 바로 중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 속에 나다 너다 갑이다 어리다 노다 사다 남이다 여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이 양변에 집착하는 걸 멈추면 멈추면 뭐가 나온다고요? 지혜가 나온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걸 한자로는 지관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관 지관 그 다음에 이걸 남방불교에서 요즘 윗바사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관이나 사마타 윗바사나나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이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가 뭐냐 근본은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이 중도를 표현할 때 사마타 윗바사나 또는 지관으로 표현할 뿐이지 근본은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고 중도에 대한 마음을 개발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다 불교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하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 또 서로 서로 의지에 존재하는 연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이 없다는 무화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비어있다는 공 이래서 중도 연기 무화 공을 다양하게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 이런 다양하게 표현할 뿐이지 근본은 중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중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중도의 존재 원리대로 사는 것이 불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중도의 가르침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로 또 우리가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말도 필요 없이 내가 이제 내 존재 원리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면 되겠어 하면서 내가 어디에 가든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 텅 빈 마음으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직장 생활하면 바로 중도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평상심인 거고 그 다음에 중도를 실천하는 선인 거예요 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선은 정말로 간단한 거고 선은 우리 원리 존재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중도를 기반하고 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중도는 중도의 눈으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그러고요 정견이 서는 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전부 중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사성제에서는 이걸 이제 고집 멸도라고 그러죠 괴로움과 괴로움은 집착 때문이다 이 집착을 멸해버리면 도회를 성취한다 그래서 사성제도 바로 이 중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관 사마타 위빠사나도 중도를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은 방금 말씀드렸고 건강령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난다 저절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는 이 중도를 색적 시공 공적 시상에서 아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반야신경의 이 색적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것이 색과 곡의 양변에 집착하지 말고 색과 공을 다 떠나보내면서 색과 공을 다 아우르는 중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찬태종 찬태사상가들은 쌍차 쌍조라 그랬어요 쌍차는 뭐냐면 양변을 다 막아버리고 양변을 아우르는 걸 쌍차 쌍조라 그러고요 또 화음종에서는 이 화음종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적광이라 그래요 적광은 뭐냐면 한자로 쓰려니까 어려운데 내 마음에 양변을 다 떠나보려는 중도가 되면 고요해지죠 내 마음이 나다 너다 있다 없다가 멈춰버리면 고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고요해지는 걸 적이라 그러고요 고요해지면 그게 뭐 나오냐 지혜의 빛이 나온다 그래서 적광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광을 그 다음에 육조해등스님은 선종을 정립한 분인데요 이 육조스님은 육조당경에서 이 중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해라고 표현했어요 양변 여인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정해, 사마타, 위빠사나, 지관, 쌍차, 쌍조 다 사상가들은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근본은 뭐라고요? 중도다 그래서 임재종에서는 이걸 살활이라고 그러고요 가나선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법이 화두참선, 가나선인데요 가나선에서는 이 중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 화두가 성성해지면 번뇌망상 잡념이 쉬어서 고요해져요 그래서 성성적적이 되고 이걸 이제 우리 남방불교식으로 말하면 위빠사나, 사마타가 돼요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해지면 우리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해지기 때문에 성성과 적적이 즉 위빠사나와 사마타가 내 마음속에 동시에 중도가 돼서 마음이 존재올리로 돌아가서 지혜를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참선의 삼매는 성성적적한 이 중도의 마음을 개발하고 이걸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도의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데 나다, 너다, 있다, 없다는 분별심에 가려서 우리 마음은 지금 시끄럽고 복잡한 거예요 잡념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데도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고 내가 오늘 나올 때 깨슬불 잠겼나? 문 제대로 잠겼나? 뭐 이런 지금 애가 오늘 뭐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됐나? 남편이 어디 있다는데 어떻게 됐나? 이런 지금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지금 천지사방을 헤매고 있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항상 지금 여기에서 중도의 마음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한 이런 마음 상태가 개발이 되면 이걸 우리가 평상심이 돼서 그 평상심만 유지하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 참선을 하면 이 중도의 마음이 개발되고 참선을 하면 이제 중도가 바로 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와 우주 만물은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은 모두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등한 거죠 그래서 나니, 너니, 회사니, 고개이니, 노니, 사니, 여야, 남녀 이런 모든 상대분별은 서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그래서 그걸 둘이 아닌 것을 불의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불이 그 다음에 그걸 중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중도라는 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이 중도 사실은 이게 동어 반복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불이 중도라고 해요 불이 중도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다 원리는 똑같다 그런데 자꾸 구분해서 너다 나다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되면 평화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복 갈등 대립하면 불행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우면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불자라면 이 존재 원리대로 항상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린 말로 동체 대비심이라고 해요 우주 만물이 전부 동체다 하나다 그래서 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연민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정견 이 정견을 갖추게 되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딱 하나 화, 화 여러분 화 자주 내시나요? 안 나요? 낳을 때도 있고 안 낳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저는 근래 한 2년 정도는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중도에 대한 공부의 효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도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체험에 바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화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걸 정견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내가 욕심을 내고 화를 냈다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어리석었네? 화 이런 때 어? 화는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난 거야 욕심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욕심을 집착해서 욕심을 부렸네? 이렇게 하면 앞 생각에서는 내가 욕심과 화를 냈더라도 그걸 딱 알아차린 순간에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정견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정견 그러니까 정견과 지혜는 같은 거예요 정견과 지혜는 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남이 나를 욕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처해요? 화가 나고 남이 나를 욕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저 XX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서로 상대 분별이 있어서 서로 갈등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중도고 나라 할 것이 없는 거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도 어때요? 중도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고 화를 착각해서 화를 낸 걸 내가 시비한다 해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죠 그래서 화는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난 거다 화는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난 거죠 그 다음에 중도 연기 무화인데 있다는 착각에서 화가 나서니까 이걸 정견을 딱 세우면 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화가 일어날 내가 없는데 내가 화를 공연히 내 가지고 나만 스트레스 나고 나만 우울증 걸리고 나만 화병에 도져서 괴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중도를 공부를 해서 정견을 세우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넓게 있으면 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화가 아예 안 일어나요? 화가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항상 중도의 양면을 여의고 마음을 밝히고 있으면요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태양이 환하게 밝으려면 먹거름이 왔다 갔다 하면 흔적이 나요 안 나요? 흔적이 안 나잖아요 다같이 밝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도의 마음을 밝히면 항상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 연기 무화인데 있다는 착각에서 화가 난다 그래서 항상 정견을 세운다 그래서 성철선님께서는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참회가 있을 뿐이다 왜 용서가 없을까요? 왜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라는 게 없을까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을 상대가 있고 용서할 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열이 있죠? 옳고 그름이 있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있고 우열이 있으면 양변이에요? 중도예요? 양변에 빠진 거죠 분별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라는 게 없다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니까 너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참회한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오직 참회가 있을 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도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지혜롭고 행복해지겠죠 이걸 우리가 배워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하게 되면 우주만물인 내가 우주만물과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우주만물이 본래 다 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본래 부처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본래 부처 내라는 존재가 아까는 중도라고 표현했는데 선종에 와서는 이걸 본래 성불로 표현해요 본래 부처다 본래 내가 완전하다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완전한데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상을 분별심을 내는 순간에 본래 부처가 뭐가 돼요? 중생이 된다는 거죠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는 순간에 내가 부처였는데 중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이나 옳고 그름이나 나니느니 하는 이런 상대분별심을 내는 순간에 본래 부처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돌려세워서 본래 부처가 중생이라는 착각에서 행위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중도 연기 모아이니까 나라 할 것이 없는데 이걸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부처라 하는데 상대가 잘잘못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연민으로 대하기 나나 저나 본래는 부처인데 착각에 빠져서 저는 중생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민, 연민이 다른 말이 자비심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연민으로 대하기 연민으로 대하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자제분들이나 남편이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민으로 대하기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인데 우리 아이도 부처고 이웃집이 소란해도 부처인데 지금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아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되면은 내 안에 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화가 안 일어나고 연민심, 자비심이 나와서 평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즉 내 안에 중도 연기 모아라는 무진장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은 쓰면 쓸수록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쓰면 쓸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저 백화점에 있는 명품이나 저 보석 중에 착오라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저 다이아몬드나 명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누가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훔쳐갈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걸 자가 보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을 개발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성철스님께서는 참선하기 전에 반드시 불공하는 법을 알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불공이라 남을 도와주는 것이지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불공 대상은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다 절은 불공하는 곳이 아니라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불공은 절이 아니라 밖에서 해야 한다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참 불공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불교에도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불자라면 모든 생활 기준을 남을 돕는 데 두어야 한다 불전에 기도할 때도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바른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그 바른 안목이 뭐냐면 불공하는 법을 알고 해야 한다 불공은 절에서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절은 불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불공은 어디서 한다고요? 절 밖에서 이웃집이나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불공이다 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가난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의 정신, 중도의 정신을 실천한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어렸을 때 참선을 만나서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출가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본 조동종 선사가 그런 가이드를 해서 이분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인류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애플은 선 정신으로, 불교 정신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기가 하는 일을 항상 다시 정리해보면 양변을 여의고, 나다, 너다, 남이다, 여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또는 자식이다, 부모다 이런 양변을 여의고 일상생활을 하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의 마음이고 평상심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중도의 마음과 평상심의 마음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외출도 못하고 모임 가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기 내면의 평상심 중도의 마음이 개발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 이 중도의 마음을 쓰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원한 행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생활 참선 입문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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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